이제 곧 우리 케이블카는 하행 케이블카와 교차 운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영남 알프스의 명물 배코바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가 출발했던 하구 순간장 뒤에 산을 보시면 흰색 암벽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주변의 작은 바위들은 보지 마시고 넓게 퍼져 있는 바위를 전체적으로 펼치시키려 합니다. 배코바위로 왼쪽으로 호랑이의 머리와 앞다리가 위치해 있고 능성을 따라 오른쪽으로 몸통과 꼬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 아래로 뒷다리가 입결되어 있습니다.